블랙! 블랙! 왜 그래! 쟤는 척하지 마 우리 머릿속에 석진이 아 너 그거 아냐고 진야가 춤춘 거 춤춘 거 동기 105 입어? 아니 이게 샘플 나온 게 105밖에 없어서 웨고 빅사인 웨고 빅사인 웨고 빅사인 어깨 넓으니까 괜찮아 이거 무슨 컨셉이야 이거는? 고급스러운 컨셉 고급스러운 컨셉이라고? 이게 서울시의 지도를 정상화한 거야 종기 첫납이래 서울 이게 뭐냐 이거 가운데 이거 한가 아니야 한가 지금 다 알아줘 여기? 너 서울 잘 보잖아 여기 둘이 있고 둘이 서울 아니잖아 경기도 입고 넘어가면 영동대교 타벌샤이 이렇게 넘어가면 배터리가 거짓말할 텐데 냄새라는 거 이거 좀 미스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감옥?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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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만 자본인은 것 같은데 양말을 지금 타먹을 수 있어 张완 어 주방으로 자본적으로 다 하나 줘 자본으로 입게 테스트 해드릴게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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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다 멋있다 정상화이래 정현이가 정현이 이래 우와 저는 일반인들이 입을 거니까 일반인硬 subsequent 맞춤으로 첫번째 자세하고 이야 야 너무 멋있는데? 발을 발을 칠퍼도 되고 다양하게 세워서 이제 갑니다 너무 멋있다 최우此 정영순 뭐 하는 거야? 조일호 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 이렇게 걷듯이 있잖아 오케이 피니쉬 끝 감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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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이 부분 멋있네요. 한강을 중심으로 구리. 구리구리한데? 냄새나는. 아 잊어. 이제 우리 얼굴 전담 상호 형이 없어나서 뭐? 제가 대신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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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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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제 또.. 이제 또 모델이도 왜.. 어우 진야.. 진야 왜.. 진야한테 다 이리 와야지 우리 이제 나이베기들은 아저씨랑 별로 안 좋아해요 총각들이야 총각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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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디자인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디자인? 네 가운데 이거 무늬는 어떤 무늬일 것 같아요? 무늬가? 무늬가 들어있어요 이거 말하는거죠? 성규는 딱 보고 뭔지 맞췄어요 모르겠는데? 거꾸로 봐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서울 지도를 입힌 거 같은데 무늬가 이걸 맞췄다고? 서울 지도야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게 한강 축구가 잘하네 깨앉는 거 같지 복부다운데요 잘 만들었는데 언제 입는 거예요? 저희 인천이랑 25일 이상이에요 홈경기 때? 네 티도 좀 다른 거 같은데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아니면 가벼운 거 같은데? 이거 늘려먹어요 이거 늘려들어 좀 다르지? 이것도 잘 넣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만지면 딱 만지면 안돼 이거 좀 두 달이 한참 멀었습니까? 오늘 이거 좋다 이거 네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좀 더 잘 나오고 아 예 그럼